중식 요리 중식 요리 했으니까 요거를 좀 합시다 예전에 강수진 성우님하고 같이 함께 한 적 있잖아요 루피랑 코난 성우 하시는 분 그때 이거 펀딩 했었죠? 요리왕 비료 왔어요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이거는 제가 제 돈 주고 샀어요 이게 얼마였지? 24만 얼마인가? 펀딩에 보면 10기가 2개 있는 세트가 있어 식기 2개 있는 세트가 있어가지고 내돈 내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리 뜯었어 하나는 미리 뜯었다고 뜯어가지고 그때 황금볶음밥에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박싱을 같이 해야 되니까 하나는 남겨뒀죠 언박싱을 해봅시다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담당자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요일날에 성우님하고 이 프로젝트 대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강수진 성우님이랑 밥 먹으러 가요 아 좋다 안 먹고 나서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번호가 있네요 0104 제가 굉장히 늦게 샀나 봅니다 저는 홍보를 했지만 104번째 산 굉장히 충성심 낮은 사람이었다 여기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표정 어? 뭐야 이거? USB에요 USB USB 여기 안에 이제 음반이 음원이 들은 건가? 중식도 모양이네요 디자인은 귀엽게 했네요 이건 뭐가 있지? 어? 어? 뭐지 이거? 이거 그 미팅할 때 얘기했었거든 이런 상자를 딱 열면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콜 televislos 소리나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나요? 하니깐 알아보겠습니다 하시더니 사빈의 pot 굉장히 또 잘 만들어 주셨네요 제가 가서 나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 이런 것도 그 마라향 디퓨저는 사실 강수진 성우님이 마라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강수진 성우님이 내신 아이디어고 이거 55 밈은 빠질 수가 없잖아 비룡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뭐지? 아 이건 뜯는 게 아니에요 이걸 뜯으면 55가 안 되나 봅니다 고장 났어요 어 깜짝이야 여러분 이거 뜯지 마세요 이거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에 잡아 뜯지 마 나 여기 무슨 젓가락 같은 거 들어있는 줄 알고 지금 잡아 뜯었는데 뜯으면 안 돼 휘러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원자분께 직접 쓰신 것 같아 왜냐하면 복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복사겠지? 복사가 아닌 것처럼 두근두근하는 후구들이 많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성우 강수진입니다 덕분에 프로젝트의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응원 덕에 요리왕비룡 목소리들을 다시 담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에 강수진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복사였군요 쓸데없는 거에 감동하는 나야말로 진정한 후구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이런 거 어디다 쓰나요? 저는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키링? 무슨 키가 있죠? 저는 가지고 있는 키가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집키도 없고 차키도 와이프가 가지고 다니고 어쨌든 키링입니다 키는 없지만 키링이요 그냥 링이겠네요 링 저한테는 링이고요 링이라고 써있습니다 스티커네요 스티커 스티커입니다 용그림 뭐 칼 용 뭐 이런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고요 여기 이거는 디퓨저를 꼽는 건데 디퓨저가 없어 왠 줄 알아요? 디퓨저는 아직 식약처에서 승인이 안 나서 배송이 안 됐어요 여기 자리만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자 그리고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CD 한번 뜯어보죠 CD라니 DVD지 이거? DVD지? 블루레이인가? CD는 더 이상 안 쓰잖아 아 CD 너무 옛날이야? 틀리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네도 늙어봐 너네도 늙어가지고 나중에 너네 어? 40대 됐는데 야 요새는 블루레이가 이런 게 나오네 아저씨 블루레이 그거 10년 전에 없어졌는데요 아 정말 웃기시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접시 위에 얹어진 모양인가 봐요 이게 웍이네 웍 보니까 손잡이가 있네 디자인은 그래도 뭔가 요리 같은 개음성을 계속 눌려고 하셨네 좋네요 어쨌든 이 디스크로 음악을 듣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요새는 다 음원으로 따로 하죠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그 주소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USB를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디스크입니다 어쨌든 양쪽 검은 거 땡기는 게 있어 보인다고? 뭐가 있어 더? 관계자세요? 어 뭐야? 뭐가 있어 밑에 뭐가 있었네? 아 이거 약간 비밀을 숨기는 그런 느낌으로 집어넣은 거야? 요리왕 비룡 메인 요리 오프닝 엔딩 오리지널 발라드 아 그냥 그 그거네요 가사집이요 가사집 가사가 잔뜩 써있습니다 와 레시피가 있네 레시피가 있습니다 황금볶음밥 멘보샤 스페셜 메뉴라고 있는데 스페셜 메뉴인데 다 뭐라고 써있는 거야? 후원자 리스트 후원자 리스트 후원자 리스트 후원자 리스트까지 이렇게 있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패키지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더 비싼 거 더 흑우두를 위해 가지고 나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들어있습니다 짜잔 다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리왕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하다가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고민 끝에 나온 게 요리를 해야 되니까 식기를 넣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식기 세트입니다 요리왕 비룡하면 이 황금볶음밥이 유명하잖아요 대중적이기도 하고 볶음밥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1인종 그릇 그리고 중식 숟가락 그 다음에 젓가락 받침 그 다음에 수저 숟가락 받침 자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리뷰를 해봤고요 아 그 의견을 좀 수렴할 게 있는데요 같이 한 끼 게스트가 되게 많이 밀렸어요 5월달까지 지금 계속 밀렸는데 두 분이 나오시는 팀이 몇 팀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급적이면 한 분 한 분을 하고 싶었는데 두 분이 같이 다니는 이런 듀오 그룹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둘이 같이 하는 유튜버 이런 분들을 따로 모시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두 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3명이 쓰면 너무 좁거든요 좁아 이게 지금 1.5m가 안 됩니다 1m? 1m 고작이라가지고 보통 사람이 사면 딱 서면 50cm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3명 쓰면 1.5m가 필요해가지고 여기 3명이 못 들어와요 그럼 더 와이드 앵글로 잡을까? 그러면 이제 뒤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거든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한가? 철원은 안 되지 게스트분들 철원까지 오라고 하기엔 너무 신뢰가 아닌가 의견을 좀 주세요 여러분들 그 카페랑 트게터에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제가 공간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스튜디오를 8월달까지밖에 못 써요 8월 이후에는 또 다른 데를 찾아서 옮겨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런 집 구조에서 하는 게 난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기가 편하잖아 집 주방에서 하는 게 편치 않습니까? 괜히 나가가지고 뭐 조리 스튜디오 짜고 말고 이렇게 하면은 탁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스튜디오 해가지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3개월 남았어요 계약 요즘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큰일입니다 그것도 이사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건물을 어떻게 사요 돈을 이렇게 많이 못 벌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히밤님 오셨을 때 식비가 재료비만 한 70개 줬어요 유리 유튜브가 많이 남질 않아요 인동을 가가지고 지금 감사한 거예요 겨우 한 알 찍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 매 편이 그래 다음 주에는 토마워크로 만든 거 통째로 이만한 거를 하는데 고깃값만 50몇만 원이었고 하여간 음식 유튜브가 재료값이 별로라서 집 살 돈이 없습니다 식당이랑 별 차이가 없어 푸드코스트가 계속 높아져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8시에 신화레이드로 가야 돼가지고 오늘 갈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